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맘스터치는 지난 3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했고, 거래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의 폐지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맘스터치는 앞서 상장 폐지 예고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공개 매수를, 어제까지는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각각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맘스터치의 최대 주주인 한국 F&D 홀딩스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보통주를 주당 6만 2천 원에 매수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